Q. 하나만 승부 보자 하나씩 하자 어때? 아아아악! 제발! 내 미쳤는데 제발 15번 고마주세요. 여기까지 가자. 이거 안 뜨면 그냥 접자. 10 떠야 돼. 그냥으로 못 가. 그냥 10은 가야 돼. 익명에 모은 거 아니에요? 15호? 아아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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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가 뒤돌게. 아아아악! 얘들아! 아아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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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전설 띄우고 올게요. 안되게 되고 전설 방법으로 만들어. 가자. 바로. 바로 지을게요. 연중이 또 뜸 들이는 스타일 아닌 거 알잖아. 바로 갈 거야. 저번에 내장 발랐는데 안 뜨던데? 시발. 3, 2, 1. 던지. 야! 안 떴지? 에이 시발년아. 아 나 진짜. 아 이번에 떠야 돼. 진짜 이번에 떠야 돼. 아 이번에 떠야 돼. 에이 시발. 3, 2, 1. 이얍! 어이. 까져! 아아아아악! 나 존나 안 왔어. 나 이거 지른다. 이거 지른 다음에. 팔 띄운 다음에. 저거. 제물 받쳤어. 떠야 돼. 어차피 로비 반지도 있으니까 옷자리 끼면 되고. 이얍! 제발! 그렇지! 아. 아. 아니 시나? 서버 최초야? 드래곤장에서 최초? 우연자 형님 제발. 저 시나 한 번만 넣어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연자 형님 제발요. 제발! 3, 2, 1. 제발! 시나! 아 안 떴다. 아. 아. 잠깐 우선 한번 까보자. 근데 이게 까서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경험치 올라가는 그 물약 같은 거 줘가지고. 이렇게 까긴 해야 돼. 어? 괜찮은데? 장신구 한 장이랑 방어구 두 장이랑 전설 펫 도전 카드 나왔고 상급 변신 카드 10위래요. 4장. 나쁘진 않은데? 그냥 평탄은 쳤네? 이거 한번 해서 전설 나오면. 짜자잔. 똥깐만. 잠깐만. 똥깐만. 전설. 영웅인지 전설인지 몰라. 이 세 장 중에 하나가 전설일 수도 있어. 신화! 아 이건 무조건 영웅이야. 처음에 파란색이 나오면 안 돼. 아 이것도 영웅이야. 아 XXX. 아 이것도 영웅이야. 뭐야 XXX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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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! 여기서 만약 진짜 너무 잘 뜬다 8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이득 보는 거니까 뭐야 방금? 뭐야? 이럴 수가 있나? 아니 이거 확률이 좀 내려갔나? 아까부터 뭔가 러쉬가 이상하노 이거 와 이거 왜 이러냐? 어? 이거 전설 만드.. 아 이거 전설 만드는 거 진짜 어렵네 아 나 지금 눈물난다 진짜 눈물 흘리는 중 설마 내일까지 슬플까요? 내일 또 다이아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내일 봅시다 이거 한번 질러볼게요 여러분들 닌프 윈스피보호 이거 한번 질러볼게요 이거 뜨면은 다 그냥 그냥 끝장이다 이거 뜨면 또 누맨으로 10일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뜨면은 존나 세진다 데미지가 35 늘어나고요 pvp 추가 데미지가 5가 늘어나고 솔직히 다 필요없어 이것만 떠도 돼 악셀? 인정 이것만 떠도 돼 3 2 1 짠! 2 2 2 1 2 2 2 3 2 2 3 2 2 3 2 3 2 2 3 2 3 3 2 3 3 3 3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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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9 5 8 6 6 8 5 5 5 5 5 5 5 5 와.. 시나 떴어! 와.. 뭐야 아스타론에도 누구야? 잠깐만.. 어? 데미지 감소.. 아.. 존나 굴인데? 아 이거 교환하는데 얼마야? 교환하는데 5만당이야.. 연지야 다시나 떴어! 야 뭐야 어떻게 뜬거야? 아 근데 존나 구린거 떴어! 아 맞다 이거.. 아 아니다 이거.. 이거 좋은거라던데? 모든내성 5때문에? 잠깐만.. 아 아니다 아니다.. 아 이거 좋은거라고 또 들었는데? 모든내성 5라서.. 어 네리야 주장님 이거 좋은거에요? 모든내성 플러스.. 아니 이거 큰별 형님이.. 형님도 이거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거 좋다고 했거든.. 와 이게 뜨네.. 뭐야? 이게 뜬다고? 와.. 신화가 뜨네.. 아스타로드 떴어.. 와.. 아스타로드.. 아멘 around.. 뒤있는시간이라..